자,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주들인데요. Who로 받았죠? Who are owed. 얼마입니까? Billions of dollars. 수십, 수백억 달러. 자, billions of dollars. 수십억 달러이죠. Billions는 수십억. 앞에 tens을 붙이면 tens of billions of dollars. 수백억 달러가 되겠죠. Tens of billions of dollars. 수백억 달러. Hundreds를 붙이면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수천억 달러. 영어는 billion, 십억 다음에 단위가 trillion, 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tens of billions, 수백억, 그 다음에 hundreds of billions, 수천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 are owed billions of dollars. 수십, 수백억 달러를 빚지고 있는. 이렇게 오역할 수 있는데요. O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O를 보시면요. 돈이나 신세 따위 빚을 지고 있다. She still owes her father. 그녀는 아직도 아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Five thousand dollars. 아버지께 오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때 O는 타동산입니다. 그래서 O 누구누구, 뭐, 뭐, 뭐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O 누구누구, 뭐, 뭐, 뭐. 이것은 다음처럼요. She still owes five thousand dollars to her father. 그렇죠. 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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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누구누구 이렇게요. 그 다음에 I really owe you one. 익혀 두셔야겠죠. I really owe you one. 너에게 정말 신세였다. I really owe you one. 너에게 정말 신세였어. I really owe you one. 첫 번째 예문에서 She still owes her father five thousand dollars. O의 목적어, her father, 이것을 주어로 잡으면 Her father is still owed. 이렇게 되죠. Her father is still owed five thousand dollars by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er father is still owed.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받을 돈이 있다. 이 말이죠. 오천 달러 받을 게 있습니다. By her, 그녀로부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란색의 수동태 문장보다 위 두 문장이 더 잘 쓰입니다. 수동태가 쓰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밝힐 수가 없을 때 행위자가 누군가보다는 그 동작의 결과 본문에서 It's still owed 이러한 결과가 더 중요할 때 또는 문장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이럴 때 쓰이는 거지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er father is still owed five thousand dollars.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굳이 by her 이렇게 행위자를 밝힐 경우는 she를 주어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아니오 그러므로 자막세계 과정 어 아 오